1.3호 자동화 추진단계의 순서로 오른 것은 1. 분석 계획 운영 2.3호 자동화의 목표가 아닌 것은 4. 최신 기기의 시험 3. 전자상거래를 위한 정보 보안의 목표 3가지가 아닌 것은 3. 효율성 4. 팩시밀리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통일 내용을 한 번에 한 명의 수신자에게만 보낼 수 있다 5. HDD와 같은 S-AT의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기계적 부품이 아닌 반도체를 기반으로 제작되어 기존 하드디스크를 대체해 할 수 있는 저장장치는 2. SSD 6. 회사의 주요 경영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기업 내 외부에 걸친 지속적인 프로세스의 개선과 실시간 정보 제공을 통해 업무 지연을 최소화하고 의사결정 속도를 높여 기업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것은 3. RTE 7. 사무자동화 환경 분석 중 내적 환경 분석의 사무기기 분석 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2. 자동화기기 사용 가능성 8. 사무자동화를 위한 과학적 사무 개선 절차로 오른 것은 1. 문제 명확화 관련 사실 파악 개선안 마련 개선안 실시 결과 확인 9. 스토박스, 휴대폰, 개인의 대단말기 등 각종 정보기기를 위한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아닌 것은 2. 128. 10. COM 기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매체를 기록하는 시간이 짧고 저장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 11.1인 미디어, 1인 커뮤니티, 정보 공유 등을 포발하는 개념으로 참가자 상호간의 친구관계를 넓힐 것을 목적으로 개설된 커뮤니티형서 비스를 총칭하는 용어는 3. SNS 12. 관점에 따른 전자상거래의 정의로 틀린 것은 13.와 메모리 간의 속도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메모리는 2m 14.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3. 데이터는 안정성을 위해 중복 저장된다 15. 관계 대수 연산자와 기호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 4. 조인 16. 데이터베이스 모델 중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은 이 하나의 잔호드가 다수개의 분호드를 가질 수 있다 17. 방화벽, 침입 탐지 시스템, 가상사 설망 등의 보안 솔루션을 하나로 모은 통합보안 관리 시스템은 3. ESM 18. 인터넷망을 전용선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통신 체계와 암호화 기법을 제공하는 서비스는 3. VPN 19. 프린터의 인쇄 속도 단위와 관계없는 것은 3. DPI 20. 헤드가 15개, 면당 917개의 트랙크 트랙방 17 섹터인 하드 디스크의 실린더 수는 3. 917 21.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감열 기록 방식의 팩스로 수신한 문서는 복사하여 접수해야 한다 이러한 문서의 보존 기간은 2. 보존 기간이 3년 이상인 문서 22. 기능식 조직의 장점이 아닌 것은 일관함과 책임이 확정되어 있고 명확하다 23. 경영체는 인체여, 사무는 신경계통이라는 표현으로 사무관리의 연결 기능을 강조한 학자는 2. 달린톤 24. EDI는 표준을 크게 나누고자 할 때 가장 적합한 방식은 2. 양식표준, 통신표준 25. 안소프가 분류한 기업의 의사결정 유형이 아닌 것은 4. 혁신적 의사결정 26.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지시하기 위하여 바라는 명령은 27.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영상회의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닌 것은 3. 대통령 주재회의 28. 현대 경영을 정보와의 싸움으로 보고 더욱 풍부하고 질이 좋은 정보를 보다 빨리 얻고 신속하게 이해하는 것만이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한 인물은 3. 드러커 29. 사무작업의 효율화에서 사무동차경구의 분석 방법으로 가 제안한 것은 30. 서블립 30. EDI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요소가 아닌 것은 31.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의 의거상시 작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장소 중 정밀 작업의 경우 조도 기준은 몇 역세 이상인가 32. 문서처리의 기본적인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보안의 원칙 33. 저작권에 등록 시 저작자가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4. 저작물의 보호기간 34. 사무를 위한 통상적인 작업과 관련이 없는 것은 4. 관리 35점 정보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을 결정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자가 요구하는 정보의 확정, 사무량 및 처리 방침을 결정하는 기능은 4. 정보계획 36점 듀이식진 분류표에 의한 분류기호 100에 해당하는 것은 37점 계획화의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4. 업무처리 결과에 대한 분석 38점 사무실 배치를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이 채광은 우측에서 잡히도록 한다 39. 일반 직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에 배치해서 대실주의의 이점이 아닌 것은 5. 이 상관의 감독을 어렵게 하며 그 범위를 좁힐 수 있다 40. 사무를 계획할 때 요구되는 요소가 아닌 것은 4. 홍보 41. 다음 그림과 같은 기억장소에서 16K를 요구하는 프로그램이 두 번째 공백인 16K의 작업 공간에 배치되는 기억장치 배치 전략은 3. 42. 페이징 시스템에서 페이지의 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페이지의 크기가 클수록 내부 단편화가 감소한다 43. 객체지향 개념에서 이미 정의되어 있는 상위 클래스의 메소드를 비롯한 모든 속성을 하위 클래스가 물려받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4. 44. 수십 구문의 표기법 중 연산자를 피한 산자 사이에 표기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기법은 3. INFIX-NOT-TIO-N 45.C 언어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2기호 코드라고도 한다 46. 프로세스의 정의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2. 동기적 행위를 일으키는 단위 47.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프로그램 안에 내재해 있는 논리적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3. 48. 기계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프로그램 작성이 용이하다 49.5의 분석은 원시 프로그램을 하나의 긴 스트링으로 보고 원시 프로그램을 문자 단위로 스캐닝하여 문법적으로 의미 있는 일련의 문자들을 분할해낸다 이때 분할 등 문 법적인 단위는 1. TOK 2N 50.2항 연산자 연산이 아닌 것은 4. COMPLEMNT 51. 기억장치의 한 장소를 추상화한 것으로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동안 값이 수시로 변할 수 있는 것은 2. 변수 52.C 언어에서 정수형 변수를 선언할 때 사용하는 것은 4. 53. 객체 지향 언어에서 하나 이상의 유사한 객체들을 묶어서 하나의 공통된 특성으로 표현한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4. 클래스 54.C 언어에서 사용하는 기억 클래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55. 프로세서의 일정 시간 동안 자주 참조하는 페이지들의 집합을 의미하는 것은 4. 56. 작성된 표현식이 BNF의 정의에 의해 바르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만든 트리는 3. 파스트리 57. 프로그램 언어의 문장구조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3. m-1m-2 58. 운영체제의 성능 평가 요소로 거리가 먼 것은 3. 비용 59.C 언어에서 사용되는 이스키프 시퀀스와 그 의미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60.C 언어에서 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문의 조건이 거짓인 동안 루프 처리를 반복한다 61.DTE와 DTE 간의 RS-232C에 의한 직접 접속 시 불필요한 것은 4. RTS 61.DTE에서 발생하는 NRZ-L 형태의 디지털 신호를 다른 형태의 디지털 신호로 바꾸어 먼 거리까지 전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3. DSU 63.HDLC 프레임의 헤더에서 프레임을 송수신하는 스테이션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스테이션 식별자 필드는 1주소 필드 64. 여러 개의 터미널 신호를 하나의 통신의 선을 통해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는 2. 멀티플렉서 65.B-ISDN의 표준 기술로서 데이터를 일정한 크기에 셀로 분할하여 전송하는 기술은 2. ATM 66. 다음 중 정보통신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절차로 만든 것은 3. 회로연결 링크 확립 메시지 전달 링크 절단 회로 절단 67. 디지털 변조에서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시키는 키잉 방식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1. 스펙트럼 편익키임 68.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통신 방식은 2. 통신 69. 본기 전송에서 문자 위주 프레임 형식 중 프레임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것은 2. SYN 70. 데이터 프레임을 연속적으로 전송해 나가다가 NAK를 수신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한 프레임 이후에 전송된 모든 데이터 프레임을 재전송하는 ARQ 방식은 1-NARQ 71. OSI 7계층 중 코드 변환, 데이터 압축 등을 담당하는 계층은 4. 표현 계층 72. 데이터 교환 방식 중 패킷 교환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데이터 그램 방식은 패킷이 전송되기 전에 논리적인 연결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73. LAN으로 널리 이용되는 이더넷에서 사용되는 방식은 1CSMACD 74. 다음 중 16-QAM에서 16은 무엇의 개수를 나타내는가? 3. 위상과 진폭의 조합 75. 아날로그 시그널링을 위해서 아날로그나 디지털 데이터를 일정한 주파수를 가진 반성파에 신는 장치는 3. 변조기 76. 다음 중 CATV 시스템의 주요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2. 교환 장치 77. 비동기식 전송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송수신 장치의 동기 형태는 비트 동기 방식이다 78. 데이터 통신 시 발생되는 오류를 검출하는 기법이 아닌 것은? 3. 어픔한 부하 검사 79.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다중화 방식은? 80. 통신 프로토콜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가 아닌 것은? 4.................ículoieso